여러분은 혹시 수능 만점자가 남성이 아닌 여성이라는 사실에 화가 나시나요? 아마 이런 사실에 대해서 화가 나는 사람은 정상적인 인간이 아닐 겁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께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을 보여드리죠. 2024학년도 수능 만점자는 여성이 차지하였습니다. 그 어떤 문제도 틀리지 않고 모든 문제를 맞췄다는 의미에서 정말 대단하다 생각되는 분이죠. 하지만 수능 만점자와 달리 전국 수석은 남성이 차지하였습니다. 뭔가 이상하죠? 수능에서 만점을 받은 사람이 당연히 전국 수석을 차지해야 할 것 같은데 표준 점수 수석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아마 대다수의 일반인들은 알지 못할 겁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이번 수능 만점을 받은 여성은 과학탐구 영역 중 상대적으로 쉽다고 평가받은 지구과학원과 생명과학원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표준 점수 수석을 받은 남성은 어렵다고 평가받은 화학2 생명과학2를 선택하여 한 문제를 틀렸죠. 과학탐구 영역은 선택 과목마다 난이도 차이가 있으니 동등한 기준으로 줄을 세우면 안 되니 표준 점수라는 걸 만든 겁니다. 여전히 수능 만점자와 표준 수석 모두 훌륭하고 대단한 사람임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여성시대에서는 여자가 수능 만점이니까 표준 점수 수석 따지는 거 존나 역겹다. 라는 말을 하며 해괴망측한 점수를 가지고 와서 여자를 까내리기 바쁘다. 표준 수석 처음 들어본다 개아타치 남자들 저런 걸 왜 따지는 거야. 표준 수석 처음 들어본다 온나라가 힘을 합쳐서 여자 업적을 지우느라 난리났네. 살면서 표준 점수로 수석이라는 말 처음 들어봐 여자 이기려는 찐따들이야. 라는 반응이 보이시나요. 여자가 단독 수능 만점이니까 표준 점수 수석 따지는 거 존나 역겹다. 수능 만점 중에 사탐이나 표점 낮은 과목들 존나 많았는데 남자가 그거 선택했을 때는 아가리 봉인했잖아. 라는 말을 하면서 예전에는 아무런 말도 안 하더니 어째서 이제 와서 표준 점수로 수석을 나누냐는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내용은 사실일까요. 수능 만점자는 3명이지만 전국 수석은 1명 과탐 영역이 갈랐다. 화원생투를 선택한 여성이 표준 점수 425점으로 수석을 차지했다. 라는 작년의 기사를 봐도 수능 만점의 사람들 중에 표준 점수로 수석을 나눴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2016년 수능에도 수능 만점자는 따로 있지만 표준 점수로 수석을 차지한 내용도 보실 수 있죠. 표준 수석 따지는 거 첨범다 표준 수석이 뭔데 요즘 생긴 거임 리얼 처음 들어봐. 라고 말하며 여자가 수능 만점인데 여자라서 수석을 차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모습들. 살면서 처음 들어봤다고 남자들이 잘못한 내용이 아닌데도 남자를 욕하는 모습. 여러분은 이 사실에 대해 알고 계셨나요. 수능에 관심이 없는 일반인이라면 표준 점수에 대해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무식을 핑계로 성별 갈라치기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자라서 수능 수석을 차지 못한 게 아닌데도 남성을 향한 적개심을 왜 발산하는 걸까요. 남자들이 찌질이라 표준 점수를 운운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은 그런 식으로 돌아가지 않고 수능에 유리천장 따윈 존재하지 않죠. 자신이 무식하다고 모든 사람들도 무식하길 바라지 말아주세요. 혹자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여성시대 회원 84만 4836명이 모두 저런 댓글을 달 리가 없다. 분명 똑부러진 사람이 표준 점수는 언제나 해왔던 내용이다 라는 지적을 했을 거라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부디 여러분은 이 영상이 끝나고 여성시대를 검색하셔서 표준 점수라는 키워드를 입력해서 댓글을 봐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지금 일부러 저런 댓글들만 따로 뽑아서 보여드리는 게 아닙니다. 581개의 댓글 모두가 표준 점수에 대해 합리적인 인정을 하는 게 아니라 수능에 유리천장이 있다 주장 중이니까요. 모르는 건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모르면서 아는 척 세상이 잘못된 척 주장하는 건 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께 FM들이 어떤 논리로 살아가는지 보여드렸습니다. FM들에게 논리와 팩트는 필요 없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감정에 공감해주길 바라는 공감밖에 존재하지 않죠. 영상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의 저녁 빙수 디저트 값에 커다란 도움이 됩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잘 모르고 무식한 사람이 신념을 가지면 무섭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의 저녁 빙수 디저트 값에 커다란 도움이 됩니다.